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구 아첨대결 이러면서 안기령 정청래 이런 분들 다 언급을 하면서 그 최전면에 서서 공격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김 전 위원에게 좀 당부를 하신 건데 김재섭 후보가 더 분발해 주길 바란다. 그런 아첨꾼과 거짓말쟁이들 국회에 들어가면 나라가 더 나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개정의 석상에서 당부를 한 거고 직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소통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있죠. 도봉구 갑은 이길 수 있는 지역이고 이겨야 하는 지역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에 일전에 다 후보들이 공천을 받았을 때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하셨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그때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는 이겨야 되는 지역구고 이길 수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걸 또 공개석상에서 한 번 더 치찍질을 하신 건데 이겨야 되는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날 했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차원 후보다 이재명이 좋다고 했던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뚜렷한 이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신인의 안기령이라는 후보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공천을 받았고요. 되게 이상한 거죠. 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양지인데.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 비대위원장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이거든요. 많이 비판하셨죠? 저는 1호 공천을 받았어요. 심지어. 가장 빨리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누구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임을 과시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측근임이 잘 알려져 있는 내지는 그런 논란들이 있는 이런 분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양지 공천이 된 거고. 누구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지만 1호 공천을 줬고. 이거는 굉장히 대비, 아주 선명하게 양당의 공천을 대비시키는 공천이었다고 보거든요. 시혁이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그 점을 짚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김재섭 위원이 보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취임하고 꽤 오랜 기간 활동을 했고. 공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잖아요.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점수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학점으로 따지면 A학점인 것 같아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제일 크게 우려했던 것은 두 가지 관점이었거든요. 하나는 그때도 제가 비판했던 것처럼 대통령과의 인적 관계가 있을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유난 갈등이라고 불렸던 지점부터 해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어떤 대통령실 출신들의 공천 과정들을 보면 그런 우려가 지금 전혀 없어요. 정말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선에서 거의 다 떨어지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승환 위원장 정도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거기는 진짜 어려운 지역으로 하나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혜택이라고 보지 않고. 첫 번째는 그거인데 그건 완전히 불식시켰고. 두 번째도 뭐 이어지는 거겠지만은 공천 문제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잡음이 안 날지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매끄럽게 공천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언론에서는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느끼는 것. 그러니까 필드에서 선수로서 뛰는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현역들이 살아왔다. 이런 논란보다도 수도권 내에 경쟁력이 없는 당협 위원장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당협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선에서는 무조건 이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본선에서는 필패예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선수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귀신같이 다 컷오프가 됐었어요. 그런데 잡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쟁력을 정말 냉정하게 평가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사실상 처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어떤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의 속사정에서도 좀 잘 하고 있는 공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 갤럽이 그래도 제일 공신력 있는 조사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이고 민주당이 33이라서 오차범위 밖으로 좀 앞선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을 보면 격차가 더 큰데요. 국민의힘이 43이고 민주당이 26이에요. 이게 지금 도나스께서 얘기하신 지역에 다녀보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렇게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게 갤럽이잖아요. 갤럽이라고 하면 공신력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무거운 여론조사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올라도 얼마 안 올라고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신력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에서 6%포인트가 늘어나고 민주당이 4%포인트가 쭉 빠진 이 정도로 급격하게 한 거는 무언가 굉장히 분명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신호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저는 제일 큰 건 역시 공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공천도 이게 잡음이 일어나는 게 쇄신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로 잡음이 난다 그러면 저 정도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였고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게 됐을 때 우리 정치에 닥쳐올 파국은 안 된다. 가장 어떤 민심에 예민한 서울에 계신 주민들이 저렇게 평가한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잘하는 게 있었죠. 공천 깔끔하게 했고 최연애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과 관련돼서도 국민의 여론을 잘 순풍을 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거였다고 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이 커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무서운 민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파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보다는 바깥에서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그 세력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당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자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지난 1일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 공천이 결정된 우리 후보를 스스로 폄훼하지 말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연락 받으셨죠? 어떤 내용이 온 건가요? 두 번의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근거 없이 많은 의석수를 추측하는 그런 발언 삼가라. 150석 이런 얘기, 160석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겸손해라. 선거는 고개 들면 망한다. 그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론조사 지표들이 좋긴 하지만 우리 그 정도로 좋은 상황 아니다. 냉정하게 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천이 된 후보들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당 스스로 너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저도 국민의힘에 관련해서는 저희 자당 내 사안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마음에 안 드는 후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하는 김근식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든지 친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했고 이분들이 공천을 받는 게 예를 들면 쑥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면 특혜를 받아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 저도 비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 다 경선에 붙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해서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이 정해진 시스템과 당원들이 참여한 투표, 일만 당원들이 참여한 투표 내에서 여기에 부정이 끼지 않는 이상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공천 과정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그전까지 쭉 할 수는 있었지만 그 비판을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정해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공천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천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공천에 의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또 스스로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원팀 강조하면서 이렇게 단속하는 모습도 일각에서는 정치를 아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뭔가 선거에 있어서의 중요한 걸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우려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약간 민망스러울 정도로 잘 하시더라고요. 네.